자, 이번 게임은요. 가끔은 팀 분열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은 팀워크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아주 효자 코너죠. 저희 오락실에서 밀고 있는 대표 게임이기도 합니다. 바로바로 채글채글 코인 나와라 99초 릴레이 미션! 자,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멤버들이 힘차게 도전을 외치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미션은요. 모두에게 익숙한 걸로 준비를 했는데요. 청개구리 청기뱃기라는 게임입니다. 네 명 모두 연속 다섯 번 틀리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입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종이컵 옮기기 게임인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입에서 입으로 종이컵을 한 번씩 주고받으면 성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션은 콧바람 볼링 게임입니다. 미니 볼링핀을 콧바람만으로 3개 쓰러뜨리면 성공입니다. 네 번째 미션은요. 택배 언박싱 게임인데요. 택배 상자를 훼손시키지 않고 테이프를 뜯어낸 후 안에 들어있는 쪽지에 적혀있는 행동 미션을 완수하면 성공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션인데요. 인간 탑 기념사진입니다. 9명이 자유롭게 대왕을 이뤄 인간 탑을 쌓은 후 팀 구호를 외치며 5초 이상 버티셔야 돼요. 5초! 그리고 탑을 유지한 상태에서 모든 멤버가 웃는 얼굴로 입이 귀에 걸린 채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면 성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되셨죠? 네! 우리 리더 재수씨 도전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도전! 준비 시작! 천 개 올려! 실패!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백 개 올려! 땡! 다시! 백 개 올려! 땡! 다시! 백 개 올려! 땡! 다시! 천 개 올려! 한 번! 천 개 올려! 세 번? 백 개 올려! 네 번? 천 개 올려! 아! 안 돼! 천 개 올려! 아! 안 돼! 오케이! 자 갑니다. 오케! 오케이! 옳지 세 번? 오케이! 왠케 떨어! 왜이렇게 떨어! 왜이렇게 떨어! 왜이렇게 떨어! 따위지만 따위지만 따위지만! 자! 나이 고어가지고! 어... 나이 고어가지고!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잠깐 정리하러! 다시 정리한거 같다!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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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이어갈수 있어요! 이어갈 수 있어요 자 갑니다 갑니다 저희 얼굴 뜨지 마세요 박스를 훼손시키지 않고입니다 박스를 훼손시키지 않고 박스를 훼손시키지 않고 박스 조심해 두 겹이야 두 겹이야 두 겹 네 저희 소품팀에서 두 겹으로 가득가득 편이나마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렇죠 미션 미션을 행동을 해야 돼요 동작을 오케이 오케이 포인트 포지션이 하나 둘 셋 아니 포즈 자 이제 인간 탑승 인간 탑승 인간 탑승 다 불면 안돼 다 불면 안돼 올라갈거야 아 어떡해 어떡해 아 어떡해 웃으면서 티빈아 티빈아 사진 봐요 5초 다시 다시 5초 시작 오케이 3 2 1 화이팅 자 우리 티온이 99초 릴레이 미션 2분 25초 티온 실패 실패의 요원이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자 재윤씨만 연습 한번 할게요 천 개 올려 아직 재윤씨 재도전 하실건가요? 우린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감 잡아서 신기록까지 할 수 있을거 오 50초 때 해보자 해보자고 하나 둘 셋 도전 자 준비 시작 천 개 올려 백 개 올려 천 개 올려 백 개 올려 천 개 올려 오 오케이 성공 멘탈 여기 예능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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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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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다시 처음부터 3개 올려 100개 올려 3개 올려 3개 올려 3개 올려 다시 시작 3개 올려 다시 다시 시작 1개 올려 1개 올려 100개 올려 100개 올려 오케이 준비 오케이 렌탈 여기 예능 아니야 할 수 있어 알겠어 자 렌탈 넘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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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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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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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시간 따라요 자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팀 이름으로 외치세요 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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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4 4 4 5 3 2 1 여기까지 안 웃으신 멤버가 있는 것 같아 웃어야 되는데 웃었어 웃었어 웃고 있네 웃고 있네 웃지 않고 운 멤버가 있는데 분명히 누가 울었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나왔습니다 99초 안에 성공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1분 31초로 성공 와 진짜요? 너무 축하드려요 와 91초에 성공했습니다 91초 하나 둘 시작